사람에게도 1형, 2형, 5형 등 다양한 혈액형이 있듯이 개에게도 특별한 혈액형이 있습니다. 두 가지 주요 개 혈액형은 DEA 1.1과 DEA 1.2입니다. 대부분의 개는 DEA 1.1 양성이지만 특히 수혈이 필요한 경우 혈액형을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가 호환되지 않는 혈액형의 혈액을 받으면 잠재적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서 수의사는 일반적으로 상당한 혈액 손실을 수반할 수 있는 수혈이나 수술 전에 개의 혈액형을 결정합니다. 개 헌혈자는 종종 수혜자와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혈액형을 검사합니다. 인간의 혈액형 체계만큼 광범위하지는 않지만 개에게도 혈액형이 나누어지기 때문에 개에게 수혈이 필요한 경우 우리는 그들이 받는 혈액이 같은 독이 불러듯 팀의 친구에게서 나온 것인지 확인합니다.